치사하게 그렇게 일일이 참견하실 거예요? 그럼 저도 참견합니다. 그러든지. 오케이. 선배, 선배 지금까지 유민 선배라고 있다고 온 거예요? 왜요? 둘이 뭐했는데요, 이 시간까지? 갑자기 왜? 둘이 뭐했는데요? 빨리 말해봐요, 나한테! 꼬셨어, 도혜미. 네? 말해달라며. 선배! 나처럼 이렇게 잘생기고 핫바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꼬시면 안 넘어갈 사람이 어딨어요? 나 지금까지 힘쓴 진으로 완전 잘 살고 있었는데. 그래, 이 찐따야. 이제 좀 나가줄래? 나 피곤해. 잠깐만, 유미 선배들 일부터 푸사 나로 바뀌는 거 아닌가 몰라? 둘이 잤어요? 아직? 아직? 기계상 Kanye West 당분간 우린 적이야. 나 오늘부터 도혜미 편이거든? 그럼..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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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잠깐... 잠시만요,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조용히 하고 올게요. 어? 도움이 저기라네? 아, 문 좀 열어봐요, 선배. 어? 어... 어, 선배! 한글자막 by 한효정